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.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.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뇌신경과학총회가 오는 9월 21일부터 닷새간 대구엑스코에서 열립니다.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는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총결집해 뇌과학 올림픽으로 불립니다. 2019 세계 청년축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5.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원에서 펼쳐집니다.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세계 청년축제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청년의 바다를 주제로 세계 청년들의 기원과 소통, 비상을 담은 17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.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이 확정됐다고 전북도가 밝혔습니다. 2017년부터 설립이 추진되어 온 문화재청사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전북지역 주요 매장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조사, 연구, 보존 등과 함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과 문화자원 제공도 맡게 됩니다.